안녕하세요! 완성 시즌 2! 안녕하세요! 저는 지석 씨입니다! 여기 있습니다! 안녕하세요! 저는 이 꽝수! 안녕하세요! 드디어 랜스터 아트 시즌2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! 와 진짜 그동안 여러분들의 한 속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. I wish you Singapore and chili crab! 설렘지 사랑 모두 소리질러! 축하드렸어요! 사랑과 열비가 불써부터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두 배 더 즐거워질 준비되셨습니까? 그럼 우리 언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? Catch us on November tonight for our restart! 시즌2인 시즌4! 여러분 재미있으시죠? 더 신나고 더 재미있는 시간 될 겁니다! 네! 모두 함께 달려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! 재미와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렛! 자!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요! 기다려 주세요! We love Singapore! We love Singapore!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